다음 사건 보시죠. 영국에서 벌어진 일인데요. 남의 음식에 탐을 냈다가 아주 혼쭐이 난 동물이 있다고 합니다. 누굴까요? 다람쥐입니다. 다람쥐 몸통이요. 저게 꽉 꼈어요. 그리고 아예 굳어버렸어요. 눈은 동그랗게 떠 있는데 어떻게 나가야 돼요? 아저씨 좀 도와주세요. 움직이지 마. 진짜 안 움직이네요. 저 녀석. 그런데 잘 보시면 배가 빵빵합니다. 왜 그러는 거죠? 저 영국의 한 정원에서 생긴 일입니다. 사실은 저 안에 새를 위한 모이, 땅콩, 견과류 등이 많이 있었는데. 새 모이. 네. 그런데 저 다람쥐가 그야말로 먹고 싶어서 들어가서 뭐 다 먹은 것 같습니다. 들어가서 먹긴 먹었는데. 그런데 배가 부르니까. 배가 부르니까. 나오려고 하니까 나오지 못하고 저 모이 집에 몸이 낀 이런 모습입니다. 나올 거는 생각 못하고 일단 들어가긴 들어갔는데. 그렇죠. 어쨌든 식탐이 불러일으킨 참사다라고 봐야 될까요? 그래서 어쨌든 동물구조대에 구조를 요청해서 저 옆에 있었던 저러 같은 철사로 된 것을 다 안전하게 자르고 이렇게 했더니 또 금세 저 다람쥐는 도망갔다고 알려져 있는 상황이죠. 새 모이 통에 새 모이 훔쳐먹으려다가 그래도 사람이 발견했으니 망정이지 그 주인 새가 왔으면 넌 큰일 날 뻔했어. 이 녀석아.